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1월 3번째 인강. 구독자 요청 공부종목. 텔레칩스 시총 2700억. 시총 순대로 나눴고, 코인테크 3000억. 신흥 SEC 5200억. 덕산테코피아 5200억. 그리고 서진 시스템 7900억. 한번 내가 쭉 봤는데, 크게 팍 와 닿는 건 없지만. 한번 같이 알아볼게. 투자지표를 봤을 때, 외국인이 텔레칩스는 0.77% 코인테크 2% 신흥 SEC 3% 덕산테코피아 2.5% 서진 4.8% 매출액은 서진이 3200억 정도 되고, 코인테크는 450억. 영업이익은 6억. 영업이익률 1% 그리고, 덕산테코피아가 이익률이 제일 높네. 부채비율은 덕산테코피아는 넘사백이고 7%대고, 나머지는 텔레칩스와 코인테크는 부채율이 2자릿수. 신흥 SEC와 서진 시스템은 3자릿수. 주당 순이익은 EPS는 신흥 ESC가 4000원 제일 높고, 나머지는 서진 시스템이 그 다음 1900원. 이렇게. PER이 제일 낮은게 신흥 SEC 16배, 서진 시스템 21배, 텔레칩스는 버는게 뭣도 없으니까 PER이 2800배가 낮네. 자,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 볼게. 텔레칩스, 아 홈페이지란다. 텔레칩스. 이게 내가 한번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게 우상향이라도 보기도 할 수 있지만, 어, 왓탐카? 이게 그거, 뭐라케 해드리고, 홈페이지를 가보니 너무 몰라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어, 이 새끼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눌렀거든, 코리아로. 그래도 영어로 나와. 우야라고. 그러나 내가 그만 알아봤지. 그렇다고 이걸 그만 알아보면 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거는 종타방으로 알아볼게. 뭐, 용어로 만들어가. 우쩌단 말인데, 나를. 나를 우쩐단 말인데, 이거. 테크니컬 서포트. 뭐야, 이거 봐라. 오토모티브. 이거 우쩌라고. 이런거 우쩌라고. 이거 보니까, 팻니스 회사라고 간단하게 내가 본 것 같거든. 팻니스는 설계거든. 반도체 설계. 얼마 전에 있는 실콘 웍스가 뭐였지? LX 세미콘. 그거는 디스플레이 팻니스 회사잖아. 업 오브 반도체. 그거는 뭐 리모컨 요런거 팻니스 회사고. 또 어디고?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는거. 아진 엑스텍. 모션 제어 팻니스 회사. 설계 회사. 팻니스는 공장이 필요 없거든. 콕핏, 팻니스 설계 회사. 요거면 오토모티브니까 매력있지, 맞지? 텔레칩스. 종타방으로 가자. 종타방 위주로 알아볼게. 크게 매력이 없어가지고 재무나 이런걸로. 자, 보자. 추천수 한 9 이상만 가자. 3중 바닥 잡는게 수상하더니. 통과. 10 이상. 자, 유스 대박.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유닛.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야. 양산 목표로 국내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mcu는 삼성전자 12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생산된다. 오늘 기사한 괜찮지? 자, 그리고 또 36 추천수. 현대 삼성 반도체 뉴스. 산대 삼성차 반도체 드림팀 뭉쳤다. 우찌라고. 뭉쳤다. 뭉쳤다. 됐다. 11. 텔레칩스의 중요함. 4분기 매출 20% 상승. 영업이익, 흑자 전망, 오스틴 공장 정상 가동, PCB 이슈 해소, 차량용 반도체 전망 시장과 신규 고객 확보 등으로 실적 회복 기대감. 뭔데 이게? 자, 리딩방 다시는 안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안 돼. 리딩방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것들 나왔고. 자, 또. 여기가 좀 핫한 모양이네. 1월 14일인데 아직까지 1월 14일이네. 자, 넘어가고. 원지 본능적으로 땡겨. TTA 시험 인정 최우상 텔레칩스 TCC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 ADSA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어, 마이클 어, 요거. 이거 차량 반도체 설계는 괜찮다. 괜찮다. 어, 잠깐만 이거. 댓글에. 댓글에. 텔레칩스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를 아는가? 차량은 엔진이 없고 모터로 달린다. 맞지? 삼성 주가 연동인 동부 하이텍과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가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관련된 M&A 찌라시가 도는 종목. 칩셋 미디어가 이제 이런 것과 텔레칩스와 연관되는 차량용 반도체. 내가 최근 했던 게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런 거 있네. 자, 또 뭐있노? 또 뭐있노? 없다. 6페이지 넘어가고. 10개 추천수. 3중 바닥을 맞추면 필요 없고. 자, 또 추천 예상대로. 검은머리 외인 20만주. 검은머리 외인인데 20만주인데 0.77% 밖에 안되나? 지분이. 자, 8. 삼성 인수 확률 좋아진다. 요 며칠 상치고 살짝 올라가더니 빠지면 개미 털기. 요렇게. 셀바스 AI가 훨씬 나겠다. 자, 10. 10일 까지. 더이상. 와, 아까 1월 13일 게시글이다. 이거. 사람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사람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상상인증권. 자율주행차 시장에 준비된 두 번째, 세 번째 밴드로서 후보원 진입이 가능 높은 가능성이 있다. 주가 25만원 갑니다. 25만원 가면은 10배란 말이잖아. 2조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 정도 되는 회사야? 차량 반도체 대장이다. 차량 반도체 대장이라고? 그런 매력 있지. 날라갈 준비 됐나? 됐나? 자, 신천지가 열리고. 막 이렇게 말하네. 자. 요거는. 음. 요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텔리칩스는. 공무에도 해나 한번 보자. 안 나오네. 공무에도 해나. 눌렀는데 안 나오니까 요건 패스.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종목. 자, 코인테크 말고. 코인테크. 코인테크도. 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아 이게 그거였던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 2차전지 생산공정. 2차전지를 만드는 그 공정을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가 많이 이제 노하우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걸 봐도 내가 좀 잘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긴 봤는데. 아까 전에 텔리칩스 보다는 조금 눈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 공정. 이런 식으로. 주요 사업 영역. 이런 식으로. 시스템 설계. 뭐 자동화 설비. M2i처럼 그런거 하는거지. 유지 보호수. 스마트 팩토리. 전자로컬. 이거. 특히 얘들은 전문분야는 자동 2차전지 부분에. 2차전지 공장 만드는 부분. 어디갔노. 코인테크. 코인테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정토방을 보자. 정토방 보자. 시총 3천억 지지하기 시작함. 시총 3천억이거든. 4천억까지 무난하게 가야된다. 코인테크 CEO님. 무상증자 해야된다. 900만주밖에 없으니까. 자. 괜찮지. 900만주밖에 없으니. 자.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10개 추천. 모조리 삽질 중. 모조리 삽질. 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5페이지. 11. LG에너지솔루션 상장. 2차전지 생산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 개발 성공 후 납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전공정 물류설비 독점 공급 중. 코인테크 계획이면 뭐래. 삼성에는. 어. 멍멍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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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다. 자. 23. 코인테크의 조화입니다. 2차전지 패키징이 필요한 전공정 후공정 모던 라인 자동화 설비를 개발한 업체. 자. 자. 자회사 지분 50%를 탑전지 인소해서 소비자 기업까지 품을 품은 상태. 나스닥에 상장했다가 양상그룹에 인수된 A123이라는 기업. 코어 파운더 삼성 SDI 출신. 이렇게 뭐 베트남 빔그룹 빔패스트. 이렇게 쭉 나오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의입니다. 공장 이름 만드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화 설비 회사로 인식된 기간의 시각이 달라지는 순간. 품절주로 된다. LG 디스플레이 종토방에 쓴 것을 한번 보시면. 20년간 매매로 살았다. 이 사람이. 자. 3분기부터 글을 조금씩 남기고 시작합니다. 코인테크. 2차전지 패키징이 필요한 전공정 후공정 모든 라인의 자동화 설비. 요게 메리트다. 2차전지 공장이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 그걸 보는 거네. 괜찮다 맞지? 요거 봤을 때 괜찮다 맞지? 또 뭐있노? 또 뭐있노? 그러고는 추천수가 없는데. 2차전지 장비주. 이것 좀 보면 2차전지 장비주지. 얘들은. 그런 기계 설비. 그러니까 이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은 이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안 올라가는 거네. 맞지? CIS. TSI. A프로. 코인. 요렇게. 코인은 아직 안 떴지. 탑머테리얼즈 공급사가 LG엔솔. 뭐야. 자. 어려운 얘기. 자. 또 뭐있노? 10. 11. 코인 1차 매물 뚫었습니다. 31300원. 자. 지지대는 패스. 자. 또 뭐있노? 10. 코인테크 올해 4분기 매출액 증가율 1위. 매출액 예상 매출액 증가율 1위. 기계주 가운데 매출액 1위라는 거는 346억? 347억? 전년 대비 80% 상승? 그만큼 올라가나? 요거. 2번. 3번. 더이상. 없다. 요거는 2차전지 패키징 없지. 다시 차트 한번 보자. 야. 이거. 차트. 종합정보. 차트를 보자. 10년 차트.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3만 2천 원. 발행가 보다 맞지. 생긴 게 얼마 안 됐는. 이제 갓. 상장한 신생 기업. 신생 기업에. 외국인이 2풀이 들어왔고. 주식 수가 95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무상증자의 확률도 있지. 가능성. 부채율이 20% 40%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고. 요것도. 괜찮네. 자. 요건 여기까지. 자. 다음 거. 신흥 SEC. 요건 내가 아까 볼 때 뭐였더라. 무언을 써더라. 10년 차트고. 이것도 17년에 상장을 해서. 95,000까지 갔다가. 지금 67,000원. 어. 뭐였더라. 여기도 부채율은. 170. 140%. 지금 부채율이 140%입니다. 회사. 2차전지 부품관련주. 이거 아니다. 자. 한번 보자. 이건 뭐하는 회사였더라.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아. 부품자동. 리튬이온전지. 원통용 배터리나. 홈페이지만 바로 안 돼. 요 회사가. 2차전지. 요런 부품들. 배터리. 2차전지. 요런 패키징 만들고. 대형 전지 부품. 부품. 전지 만드는 부품. 껍데기 케이스.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만드는 회사더라고. 어딨노. 소형 전지 부품. 요런 것들. 요런 것도 들어가고. 원통용 전지 부품. 요런 것들. 동그란 것들. 들어가고. 뭔지 알겠지. 18650. 217100. 요런 것들. 원통용 캡. 요런 것들 들어가고. 그리고 소형 각형. 각형. 요런 것들. 보조배터리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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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되는 거. 요런 것들 들어가고. 정밀 가공.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 요런 거니까. 어찌보면. 얘들도. 코인테크. 지금. 신흥. 신흥. ESC제. 요런 것들도. 2차전지와. 내가 원했던 게. 요거. 요런 회사가. 비츠로셀이 되기를 원했거든. 근데. 팽경건성전수 2년. 수출이. 7. 원형도 수출 6. 전지 팽묘들은. 내수가 거의고. 중대형도 내수가 거의고. 중대형 각형. 이 수출이 높고. 전환사체. 발행. 계속. 전환사체. 국내전환. 전환사체가 계속 불어났다는 건. 돈을 계속 땡기고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뭐. 4만조. 2만조. 3만조. 한 30만조. 전환사체. 국내전환. 자본금은. 187억에서. 194억으로. 증가되고 있다. 잠깐만. 재물. 다시 한번 보자. 재물을 한번. 재물을. 보자. 신흥 ESC. 분기. 최종 분기의. 자본. 자본금이. 174억에서. 요거. 연간으로 봐야 되지. 자본금이. 130억에서. 174억. 40억 불어났고. 자본총계가. 459억에서. 1200억. 자본이 이만큼 불어났다는 건. 신주를 이만큼 발행. 신주를 발행해도. 얘들이. 신주가. 700만조 밖에 없는데. 발행해 봐야. 얘들. 얼마 발행이 있겠나. 맞지. 700만조 밖에 없는데. 오. 신기하다. 처음부터 발행할 때.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때. 굉장히 낮은. 거에서 시작했던 모양이다. 이자 발생 부채가 300억에서. 1700억. 이거 한 4배 정도 증가했고. 한 5배. 이자 발생. 그래서 부채율이 지금. 170%. 퍼가 17배. 얘들이 매출이. 분기 한 보자. 매출. 분기. 1,300억. 1,000억. 1,900억. 2,000억 치고. 2,700억. 3,700억. 얘들. 시총이 얼마라고. 5,200억. 5,219. 나누기. 3,700억. 는. PSR 1.4. 1.4. 1.4. 3 보다 이하니까. 싹. PSR 수치로는 싼. 상황인 하지. 영업이 이건 얼만데. 영업이. 80억. 210억. 300억. 380억. 350억. 정도 잡고. 350억. 시총. 5,200. 5,200억. 나누기. 320억. PR 16 정도. 영업이익 대비. 낮은 건 아니다. 맞지? 2차전지라는 메디터가 있지만. 요거는. 썩. 땡기진 않는데. 그래도 2차전지라 가지고. 한번. 깐당깐당. 요건 여기까지. 자. 또 뭐있나. 코인테크 했고. 자. 덕산테코피아. 시총 5,200억짜리. 1,800만 주식수고. 외국인 2.5% 자. 덕산테코피아. 요거는 상장한지 19년부터 상장해서. 지금까지 최고가 39,600원 달리다가. 지금. 요거. 반도체 소재사업. 반도체 소재사업. 재무로서는. 얘들은 뭐. 재무는 빵빵하네. 부채율 9%니까. 볼 것도 없고. 재무. 그러면 이제. 이제. 회사가 계속 돈을 벌느냐. 안 벌느냐.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덕산테코피아. 이거. 뭔지 알지. OLED. 발광재료의 소재. 이런. OLED. 중간체. 요런 것들을 만드는. 공급하는. 그러니까. 부품회사. 장비회사보다. 소재회사는. 공장이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이 공장. 저 공장. 상관없이. 장비회사는. 이 공장에. 안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매출이 안 올라가는데. 소재회사는. 이 공장이든. 저 공장이든. 어떤 기계든.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부품회사는. 그 공장. 그 부품이 쓰이는. 경쟁업체더라도. 다 괜찮은 거. 제일 좋은 건. 범용성이 제일 좋은 거는. 소재회사다. 제일 나쁜 거는. 안 좋은 거는. 유도리가 제일 적은 거는. 장비회사. 부품은. 그 중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소재업체. 그리고 부품업체. 그리고 장비업체. 장비는. 뭐. 공장을 더 짓든지. 해야지. 거기 올라가니까. 이런 거는. 덕산테코피아는. 소재업체. 자. 소재업체고. 매출이. 우상향 했었지. 자. 보자. 매출이. 700억. 600억. 780억. 그리고 1,100억. 예상하고 있네.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있다. 종토방 보면은. 10번. 10억. 자사주. 10억. 100억. 일대 자사주매입. 100억. 일대 자사주매입이 아니라. 시설 설비 투자에 맞는 게 아닌가요. 이거 뭔 말이야. 패스. 패스. 자. 또 넘어가고. 추천수 10 이상. 추천수 10 이상. 고독한 주식투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감당해야 된다. 자. 넘어가고. 자. 또 뭐있노. 넘어가고. 빈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얘들 추천수 10개 이상 되는 게 없다. 글이. 덕산테코피아는 10개 이상 되는 게 없다. 10개 이상. 덕산그룹 할 때. 덕산그룹 자체가. 그. 덕산 하이메탈은 숄더볼. 막. 굉장히 초소형 숄더볼 만드는 회사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뭐. 이런 거는. 덕산그룹 자체가. 천안. 풍산. 세안. 성남. 이건 뭔데. 건물. 공장이란 말이야. 자. 추천 할만한 것도 없다. 재물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소재 회사. 소재 회사. 크게. 땡기는 것도 없고. 안 땡기는 것도 없고. 또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시총 7,900억짜리. 10년 차트. 17년 상장에서 우상량이라 보기 힘들고. 최고가 5만 7천 5백원. 이게 뭐 안을 사고. 1,700억 규모의 영구채 발행. 영구채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빌려줄게. 10위. 신주인석 공고가 아니고. 전환사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30년 만기라고 한다라면. 30년 동안 이자만 받으면서. 내가 니한테 돈 빌려줄게.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정된다. 회계적으로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된다. 30년 동안 이자만 받고. 내가 돈 빌려준다고 하는 건. 자본은 인정된다. 회계상으로는. 30년간 빌려주니까. 보통 전환사채는 5년. 3년. 이러니까. 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니까. 빌려주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자본으로 언제 들어왔다고. 9회차. 저는 2월 4일 납입 예정이에요. 그러면 요게. 2월 4일날 들어오면. 부채가. 야. 잠깐만. 얘도 부채가 얼마였지. 부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180%인데. 1,700억이 들어오면. 잠깐만. 이거 보자. 1,700억이 들어오면. 어. 어. 밑에. 부채 차익금. 자본총계. 부채 총계. 에서. 이자 발생 부채가. 3,300억인데. 1,700억이 들어오면. 확. 2,300억으로 깎인단 말이잖아. 맞지. 돈이 쏙 들어오면. 맞잖아. 그러면. 부채율이. 부채 총 얼마지. 부채 총계 6,000억인데. 1,700억을 빼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6,200. 빼기 1,700억. 는. 4,500. 4,500. 나누기. 자본 얼마고. 3,4,2,6. 아. 부채율 한 60% 까지네. 131%가 된다. 131%가 된다. 그리고 계속 순이익이 쌓이면. 까이겠지. 와. 2021년 3분기에 200억 올렸다. 뭐. 팔았는 모양인데. 아니다. 아니다. 영업이익이 250억이다. 이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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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졌다. 1분기. 2분기는. 2자리수인데. 갑자기. 이거. 봐라. 250억에. 나누기. 1736. 1736은. 14% 영업이익이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 아. 적혀 있잖아. 14% 3% 6%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4% 올라왔다는 거. 19년도에도 올라오긴 올라왔네. 원래 이런데. 1, 2분기가 못했다는 건가. 원래 이런데. 이거 신기하다. 이거는 알아봐야 됐대. 오. 신기한데. 서진 시스템. 뭐하는. 아. 이거 뭐하는 회사였더라. 전기 자동차 부품을 생산. 잠깐만. 이거 홈페이지. 아까 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서진 시스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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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고. 아우. 알루미늄 인고도 만들고. 모바일 케이스. 이거. 인탑스처럼 케이스 이런 거. 통신 장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만들고. 이건 밀린 기술로 만드는 거거든. 이런 것도 만들고. 아. 이게 돈이 되나. 인탑스도 이거하고 비슷하잖아. 인탑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네. 근데 조금. 얘들이 조금 더 뭐 많이 하는데. 맞지? 이거. 갑자기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서진은. 서진 한번 알아볼만 할 것 같고. 전환사체는 계속 발행하고 있거든. 21년. 전환사체가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주식수가 그렇다고. 8,000억짜리가. 8,000억짜리가. 시총 8,000억짜리가. 1,800만 주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러다. 24,000억짜리가. 이거. 여기까지 알아보고. 종토방 아까 다 봤지. 덕산 테코피아 마무리했고. 다섯 가지 알아봤는데. 막 끌리는 거는. 사업성으로 끌리는건 텔레칩스,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mcu, 펜리스 회사, 코인테크 뭐였나? 공장 자동화였나? 2차전지 자동화재,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 그쪽으로. 신흥 ESC 신흥 ESC는 그거 밧데리, 2차전지, 소형, 원통, 각진거, 껍데기 케이스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부품 쪽이고, 특산테크 피하는 반도체 소재 이쪽이 있고, 서진 시스템은 뭐였지? 케이스 이런 것들. 뭐 깎아서 만드는 거 알루미늄과 연관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 아 근데 서진 시스템은 7900억. 매출액 대비. 이거 매출액이 얼마지? 잠깐만. 매출액이 3,200억. 시총이 5,000억이다. 아 시총이 8,000억이지. 8,000억. 8,000 나누기 3,200은 PSR 2.5. 뭐 조금 3 보다는 낮지만 아직까지는 여러건 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중에 또 골라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끝.